안녕하세요 K-코너 여러분. 저는 싱어송라이터 홍희석입니다. 제가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K-콘 재팬 2024에 처음 참여하게 됐습니다. K-POP의 대표 페스티벌인 K-콘을 통해서 또 많은 K-코너 분들에게 저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참 설레고 떨리는 그런 순간인데요. 저는 마크 아라메스의 K-콘 스테이지 그리고 쇼케이스 무대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날 예정이에요. 무대 스포일러를 하나 해보자면 K-콘 스테이지에서는 제가 또 존경하는 선배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커버할 예정이거든요. 대학적으로 보면 이런 노래를 커버할 예정이니까요. 그리고 또 저의 노래를 여러분에게 선보일 예정이니까 꼭 많이 보러와주세요. K-콘 재팬 2024는 오프라인 현장 그리고 유튜브 K-콘 오피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K-콘 재팬 2024는 not only available on-site but also on online channels such as YouTube K-콘 OFFICIAL. So make sure to stay tuned. So let's K-Con!